안녕하세요. 해피니아 압구정 로데오점 천승주 실장입니다. 저희 해피니아는 같은 뜻을 가진 미용인들이 한 명의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시그니처는 댄디 스타일인데요. 댄디라고 해서 꼭 짧게 옆과 뒤를 클리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길이감 있는 리프컷 스타일에도 댄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대중적인 스타일로 쉽고 간편하게 손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스타일링 없이 간단하게 말리기만 해도 여러 스타일을 갈 수 있는 댄디 스타일은 고객님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펌을 할 때 모발의 컨디션에 맞는 제품 그리고 고객의 얼굴형과 맞는 스타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얼굴 윤곽이 각이 없는 분들은 볼륨을 주겨야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각이 있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커 보이는 게 싫으신 고객님들에게는 필요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고객님들의 말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남성분들이 의외로 향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루미네이터는 펌이 잘 나온 것 뿐만 아니라 향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버퍼를 함께 사용하면 잔향을 제거해 주어 고객님들에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형에 따라 고민을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N1으로 다운 펌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순만 죽이는 테크닉을 추천합니다. 주기적으로 염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루미네이터 MC를 사용하여 뿌리 볼륨을 살짝 살려주어 순상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불합비 금지 많은 분들이 익숙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작고 사소한 부분에 불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매 순간 리마인드하고 매일매일 제 자신과 싸우면서 불합비하지 않는 미용사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